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구앤의 10미닛 영어회의 구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때 뭔가가 정말 원하고 갈망한다면 눈이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그 이글거리는 눈빛을 떠올려본다면 오늘의 저와 탐과의 대화 속에 그 표현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화 들어볼까요? Let's go! Why are you in this class? I'm eager to learn. Wow, you're enthusiastic. 자, 오늘의 표현은요. 정말 무언가를 막 하고 싶다. 엄청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라는 영어 표현인데요. 뭔가를 원하다라고 할 때는 I want to. I want.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도 이와 같이 정말 엄청 원할 때는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대화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친구 탐이 Why are you in this class? 수업에서 만났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물었죠. 왜? 너 이 수업 듣는 거야? Why are you in this class?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learn. 나... 배우다. 이 사이에 무슨 표현이 있길래 나 정말 뭐뭐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완성이 될까요? 자, 오늘의 표현인데요. 숨겨진 표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I'm eager to learn. I'm eager to learn. I want to learn 하면 그냥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I'm eager to learn 하면 진짜 엄청 배움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배우고 싶어. 정말 무언가를 매우 하고 싶다. 라는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Be eager to 동사 이런 형태로 그 동작 혹은 그 동사를 정말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완성시켜 주는데요. I'm eager to learn.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난 엄청 배우고 싶단 말이야. 배우고 싶어.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제 친구 탐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Wow, you're... 와우, 영어 와우는 우리나라 말로 와우잖아요. 그래서 Wow, you're... 너 어떻구나?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저더러 뭐라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Wow, you're enthusiastic. Enthusiastic. Enthusiastic하다라는 건 매우 열정적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I'm eager to learn. 나 너무 배우고 싶어. 이랬더니 내 친구가 와, 너 열정이 정말 대단해. You're enthusiastic.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만큼 I'm eager to learn. 눈이 이글이글거리면서 나 진짜 배우고 싶어. 그래? 너 정말 열정적이구나. 이렇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은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매우, 너무나 하길 원하는 갈망의 어떤 표현이에요. Be eager to. Be eager to. 동사원형인데요. 자, 이 표현을 말을 할 때 eager to. 이 두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발음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는 T 발음을 조금 살려서 eager to, eager to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는 eager to, eager to 하면서 조금 부드럽게도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자, 먼저 T 발음을 좀 살려서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eager to, eager to 하지만 T를 조금 부드럽게 해서 루 라고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eager to, eager to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걸 여러분께서 실제로 문장의 말을 했을 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희의 오늘의 대화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탐의 부분이었어요. 왜? 라는 단어 Why are you in this class? 질문을 하면서 끝은 조금 끌어올려 볼게요. 두 번 가봅니다. Why are you in this class? 한 번 더요. Why are you in this class? 자,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죠? 바로 오늘의 표현이었는데요. I'm eager to learn 혹은 I'm eager to learn 두 가지 다 되니까 T 발음을 한 번은 강하게 한 번은 좀 굴려서 해보도록 할게요. I'm eager to learn 부드럽게요. I'm eager to learn 자, 그랬더니 제 친구 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칭찬한 대사였어요. 바로 Wow, you're enthusiastic 자, 이때 enthusiastic 할 때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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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틱 이 발음에 강세를 줘서 Wow, you're enthusiastic 이렇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 갈게요. Wow, you're enthusiastic 한 번 더요. Wow, you're enthusiastic 자, 오늘의 표현은 난 매우 너무 무언가를 하길 원해요 라는 표현 Be eager to, be eager to 입니다. 어떻게 추가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지 문장들 살펴볼게요. 오늘의 표현이었죠. 바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무언가를 너무 매우 하고 싶다 라는 Be eager to 추가 문장에서 표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우린 너무 이걸 끝내고 싶어요. 너무 끝내고 싶어요. 바로 여기가 eager to, be eager to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문장 확인해 본다면 We're eager to get this over with. Over, over라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엄청 끝내고 싶어요. We're eager to get this over with. 자,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팀은 매우 이기고 싶어요. 그냥 이기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매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자,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The team is eager to win. 엄청 원하는 거죠. The team is eager to win.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그녀는 그 요리법을 매우 시도해 보고 싶어 해. 엄청 맛있는 요리법인가봐요. 매우 시도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나 원해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She's eager to try the recipe. 자, 여기서 recipe가 요리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She's eager to try the recipe. 자, 오늘의 표현은 이글거리는 눈빛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Be eager to Be eager to 동사 이래서 그 동사를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이라는 표현. 뭔가를 뭔가를 하고 싶다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다시 한 번 저와 탐의 대화문에서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표현은 무언가가 너무 매우 하고 싶어요 를 완성해 주는 Be eager to Be eager to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원할 때 꼭 이 표현을 활용해 보시고요. 또 영어야를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저희 EBS 이 홈페이지에 꼭 질문을 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바이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